제주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시행되면서 중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알아보는 기획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그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4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제주 신화역사공원. 는 2006년 12월 개발 사업 시행 승인 후 2015년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와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를 작공해 2018년 3월 공식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2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2조 원 정도가 투입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모두 중국계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호텔 2천여 실과 콘도 700여 실,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의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개장 6년째를 맡고 있는데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기업을 설립해 지역 주민 250여 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있고, 수익 일부도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우스키핑이랑 미화, 조경 이렇게 저희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마을 기업이 진짜 많이 생겨서 이런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준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제주 도심에 세워진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30년 넘게 도심의 흉물로 있었는데, 결국 중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도내 최고층 호텔과 복합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장의 투자 계획 금액은 17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중국계 자본 비중은 7조 5천억 원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3.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투입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 등 제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습니다. 실제 2010년 6천2백억 원 수준이던 도내 건설업체의 신규 수주액은 2016년 1조 2천억 원 정도로 2배 증가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 40만 명 정도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306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1인당 GRT비가 90%까지 갔었는데 사드위에는 75%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 경제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요. 2017년 사드와 한한령 등 한중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 자본 개발 사업의 여러 문제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